5월 20일 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우짱, 달달한 오우짱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레시피를 짜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부터 우리 증시 기분 좋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전장에는 코스피가 강했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다시 살아나더니 코스닥이 지금 1%대 상승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약간은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조금 힘든 시장인데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되게 시장 분위기가 좀 암울했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진짜 셀임메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주 중반 이후가 지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심리가 개선이 좀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아주 빠르게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게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라는 게 지난주 후반에는 어쨌든 IT 업종이 워낙 좀 강했었고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 포함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오늘 초반에도 거의 4% 가까이 지금 밀리다가 지금은 상승반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5%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아주 화끈하게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의 하락세가 멈추고 에코프로도 50만 원대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매크로 변수보다는 수급 심리가 훨씬 더 먼저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이슈라고 해봤자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6월달에 FMC 회의까지는 특별히 시장에 큰 악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올해 들어서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정치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만 지금 10조 원이 넘는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일부 종목들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는 거긴 하지만 2019년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국내 주식을 매도를 하다가 2023년 올해부터는 이제 적극적인 좀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하반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2분기도 이제 끝나가고 있는 무렵 6월달만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하반기 턴으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강하게 형성되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 심리가 좀 강하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좀 해보신다면 뭐 이번 주도 아주 좋은 또 스윙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한번 스윙 랠리를 기대해보면서 그 스윙 랠리에 동참할 수 있을 만한 오늘 5장 레시피 짜봐주실게요.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는요. 장이 제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 850포인트 딱 회복하면 21선 추세가 이제 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 회복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지를 지금부터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는 저점 매수의 마지막 기회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항상 저는 뭐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좀 긍정적인 관점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고 뭐 살 수 있는 종목들이야 많이 있어요. 뭐 종목이 뭐 상장된 종목도 뭐 2천 개가 훨씬 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살 수 있겠지만 가격적으로 지금 좀 매력적인 구간까지 조정받은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간 외국인들 메이저 수급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 하반기까지 이제 좀 수세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한 줄 레시피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 850포인트 지금 안착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잘 못 움직이던 이제 전기차 소대 종목들까지도 많이 빠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텀 피싱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찬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저점 매수를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들을 오늘 오후장에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원샷 스페셜 종목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저점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들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 코스닥 지수 21선 돌파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왠지 오늘 원샷 스페셜 종목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잠시 후에 저희가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원샷 스페셜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 사고 있잖아요. 이 순 매수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특히 반도체로 엄청 사더라고요. 네. 저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에 워낙 좀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정말 지겹도록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팔다가 이제 이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까지도 외국인들이 이제 순 매수 기조는 분명히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단지 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한쪽에 지금 좀 쏠려있다는 거거든요. 반도체 업종.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외에 다른 업종 쪽으로도 이제 매수세가 좀 확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전자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10만 닉스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대장주들이 연중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아주 견주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IT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기술적인 반등 이런 흐름들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속에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우리 영민 매니저님이 편입했던 종목들을 일단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딱 한 달 된 종목이에요. 4월 21일에 편입한 이수페타시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 넘는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지금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두 자릿수로 더 바뀌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편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이수페타시스는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어쨌든 타이밍만 잘 맞춰서 들어가기만 한다면 아주 큰 수익을 주는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4월 말에 편입을 했다가 물론 중간에 좀 지겨운 눌림목이 한번 있어가지고 실적 시즌이 막바지 무렵에 눌림목 구간을 한번 거치느라고 조금 지겨웠었는데 실적 시즌이 끝나자마자 지난주에 특히 일주일 내내 상승을 했고 오늘 직전 고점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11,400원이 사상 최고가였는데 오늘 11,700원 사상 최고가도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장중에 지금 13% 정도 급등이 나왔고 지난주에도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IT 종목들이 많았어요. ISC라는 종목이 지금 SKC한테 피인수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DDR5와 관련된 수요주로 부각되는 ISC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가를 뚫어내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차트 패턴이 어찌 보면 신고가를 뚫기 직전의 종목들이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IT 종목들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수 페타시스도 이제 고점을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 저항이 없는 상태거든요. 한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신고가 랠리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 가격은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2차 목표가 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의 2차 목표가 달성까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LB 제약 바이오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월 9일 얼마 전에 편입을 해줬던 종목인데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4만 원대를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장대 양보는 그렸는데 지금 혹시나 그때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있지만 수익을 못 챙겼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다시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4만 2천 원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4만 1,950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HLB가 이제 간암 적응증에 대한 미국 FDA 시판 승인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해 그때 이제 주가가 20%가 훌쩍 넘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도로 다시 이제 제자리까지 밀렸거든요. 결국에는 시판 승인이 이제 될지 안 될지 약간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리버세라닌의 이제 신약 개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서서히 좀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개선이 되면 셀티론 헬스케어라든지 HLB 같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HLB는 왔다 갔다 이제 등락이 좀 강한 것 같지만 하단 추세를 이렇게 쭉 그어보면 21선 추세가 아주 좀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3만 5, 6천 원 이 구간에서는 또다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오늘 제가 또 제약 바이오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지만 또 HLB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HLB 오후장에서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원샵 스페셜 종목 공개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레시피를 저점 매수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셔가지고 좀 기대가 되거든요. 아까 살짝 힌트를 주셨어요.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이 한 가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찾아보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오늘 2차전지 종목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이 워낙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일도 살 수 있고 모레도 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좀 바닥에서 좀 잡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제일 세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현재가 2만 700원의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그야말로 뿜뿜하고 있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제외하고는 강원에너지라든지 금양이라든지 미래나노텍 같은 이런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원료가 리튬이기 때문에 리튬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이제 2차전지 배터리의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IRA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산 광물을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산 광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 덧붙여서 양극재를 이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중국산 제품들을 좀 배제하는 이제 기류 속에서 어찌 보면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가장 좀 중요한 이 무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설비를 갖추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나서고 있는 강원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미리부터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던 거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기 시작하니까 3월 말부터 지금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조정을 좀 받고 고점 대비 정확히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예요. 4만 3천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이 오늘 제가 지금 2만 7백 원이었나요? 2만 7백 원에 지금 편입을 했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도 넘게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특히 이제 강원에너지가 어떤 강점을 좀 가지고 있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수 수산화 리튬 생산 설비에 대한 이제 투자를 마무리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양산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강원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수분함량이 이제 극히 작은 무수 수산화 리튬 생산에 이제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양극재 업체들이 요구하는 이 미세나노 입자의 어떤 성분 그리고 수분함량 모두를 이제 충족하는 생산 설비를 이제 갖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낙폭가대 구간에서 이제 바텀피싱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을 때는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확실하게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바닥을 좀 쳤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1순위로 리튬 관련된 수혜주 강원에너지를 편입을 해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4천 원 정도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1만 8천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서 일단 첫 번째 워시아 스페셜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로 강원에너지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4천 원 터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이겠네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매수기에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공격적인 이제 매수를 하기 전에 미리 조금 이제 선점을 좀 해놓다라는 전략인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HLB를 1순위로 이제 좀 사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HLB를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이제 대신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이제 진단기기 만드는 이제 기업이거든요. 2만 6천 원 현재가로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이제 설립이 된 이제 웨어러블 의료기기 개발을 하고 제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오플로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인슐린 펌프를 양산하는 데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시장이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패치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사실 이제 성인병의 가장 좀 중요한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병이잖아요. 이제 40대, 50대가 이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당뇨병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2호 패치거든요. 휴대용으로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당뇨에 대한 이제 체크를 하고 사실상 이제 인슐린이 주입을 주기적으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의료기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국내에서는 이제 휴원스몰을 통해서 판매가 이제 시작이 좀 됐고 해외에서는 주로 이제 유럽 주요 국가들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라든지 중동, UAE 같은 이런 나라들 쪽으로 수출전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죠. 대표적으로 뭐 클래시스라든지 루트로닉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의료기기라든지 의료장비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사실 이제 시장이 워낙 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경쟁력을 이제 가질 수가 없고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좀 재평가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은 해외 수출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아주 아주 좋아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어플로우는 지금 당장은 이제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지만 판매망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마케팅 비용을 이제 열심히 좀 쓰면서 판매 채널들을 이제 다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지역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중동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면 실적도 아주 좀 빠르게 턴 아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극적인 이제 증설 투자를 통해서 연간 한 400만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투자가 이제 완료가 좀 됐기 때문에 이걸 매출액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연간 한 15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일반 제조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매출액 천억 넘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의료기기 특히나 어떤 한 적응증이 이제 특화되어 있는 이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 매출액 이제 천억을 좀 돌파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도 상당히 좀 빠르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비인슐린 제약 디바이스 제품들을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자회사 파미오에 이제 지본을 130억 원을 주고 이제 투자를 좀 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좀 쏠려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도 변화를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만 3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플로도 오늘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고요. 또 오늘 오랜만에 무료방송이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방송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체적인 어떤 시장 전략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볼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반도체 업종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방송도 함께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eltic. 여러분co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уг